여러분 부르십니다. 전국노래자랑 화성시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환영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하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또 실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실 초대 가수 한 분 모십니다. 이 무대에서 처음 아마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김재하 김재하 노래 곡목은 초콜릿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꿈이 내 것이다. 나는 내가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을 당신과 함께 마시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이 영화 한 편을 당신과 같이 보면 좋겠다. 당신과 내가 함께 가는 이 길이 많을 게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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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나는 길이라면 내가 매일 매일 즐거울 것이다. 내가 매일 매일 즐거울 것이다. 멋진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 내가 매일 매일 즐거울 것이다. 당신의 꿈을 달ivesse juntoinned 나는 당신은 꿈이 내 행동을 Bolor 당신의 꿈을 미리 즐거울 것이다. 나는 나는 내가 걸어가는 그 중에서 당신과 함께 던졌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보는 춘춘한 바다를 당신과 같이 보면 좋겠다 당신과 내가 한뜻한 이 길이 만약에 울퉁불퉁 먼지라는 길이라면 내가 매일 매일 슬퍼하던가 멋진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도 당신을 내고 싶다 나는 당신 인생에 나는 달콤한 저플리스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 나는 당신 인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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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